자 이번 경기는 조선의 구조선장군호위대와 그리고 일본의 신식장군호위대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! 과연 신식장군이냐 구식장군이냐 일단은 신식장군은 구식장군보다 숫자가 적어요 어 인구수가..이거 뭐냐 장군의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어 장군데 장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옵니다 신식장군 애들 신식장군호위대 이야 멋있는데? 하지만 그런거 필요없다 활발쏘! 어디서 지금 감히 조선군 어 조선장군들한테 덤비는가 일단은 우리는 활쏘기는 기본이랄께 어 총선다 이야 권총 뭐! 권총뭐임마 권총뭐 맞지도않는거 아이야 뭐임마 우리는 활쏘기 기본이랄께 가사군명이 미외명이 미외명이 됐습니다 끝! 허! 동모들 우리는 활쏘기는 기본이랄께 자아 조선 어 2명 죽었고요 72명 잡았습니다 장.. 어 장군호위대 2명 잡았고요 72명 죽었습니다 이로써 조선 장군호위대 완벽한 승리! 2명 3명